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바이든을 마찬가지로 도착 옥수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슬라이더야 슬라이더 귀엽다 떡갈비 맛있다 슬라이더 계속 울려 콕콕콕콕콕 콕콕 미용했어 콕콕 빨리 와 성우아 그때 친구랑 괜찮은데 치즈 130팍스 먹긴 먹었네 성우이가 들이먹었네 커팅수도 잘했네 이거 롱기스트샷이야? 응 롱기스트샷 뒤로? 어쩌라고 하나도 저러고 하나도 저러고 하나도 저러고 벌써 살펴보는데? 제 얼굴 제 얼굴 제 얼굴 제 얼굴 뭐야 낙지 맛잉 있어 여긴 편하지 않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침절은 왜 이렇게 진치? 궁금하잖아 재밌잖아 너무 진치한거 아니야? 올해의 연예인 정훈 한 번에 기쁘고 한 번에 기쁘고 어때? 각진 나와? 에콘 주실도 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 광주 뷔페에요 광주 뷔페에요 빛이 새겨질 때 나에게 좋아요 짜 넣을 때 원래 할말이 있어 너 따라 써? 뭔데? 잘 때 못 뵈니 말 뵈니 진짜 이거 저거 입 안되어서 바 바 com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